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20일 화요일 순서 뉴스 3으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죠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상하이 모터쇼 도식인데 거기 정말 어마어마한 차들 많이 나오는데 그러게요 전 세계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내놨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속 세계 유일의 모터쇼야 그래서 그렇구나 디트로이트 모터쇼 동경 모터쇼 이런 다 캔슬인데 상하이에서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대회가 없으니까 모터쇼 없으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또 부품 회사 악세사리 할 거 없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천여 개 업체들이 신차 150여 종을 총출동시켰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36만 제곱미터 규모라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료 화면 보니까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좀 보이고 그렇던데 저러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화두가 뭐냐 이게 자동차 쉬운지 전기차 쉬운지 모를 정도로 전기차를 죄다 전기차죠 그러니까 절반 전기차라는 거예요 태반이 그런데 그게 트렌드가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전기차 그러면 거의 동의어가 테슬라잖아요 전기차는 테슬라다 물론 전기차가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도 아이오닉 전에는 아 저게 외관상으로는 전기차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번호판 색깔이라든지 뭐 EV라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아 저거는 전기차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이오닉 나와버리니까 아 저거는 전기차지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제 전통차 업체에 가동이 됐다라는 거는 아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 시대에 막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을 아마 신고식 겸해서 하는 게 상하이 모터쇼다 이런 건데 아무래도 우리는 현대차가 어떤 차를 내놨느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우리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전기차 버전을 상하이 모터쇼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보도된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럭셔리 그러니까 전기차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뭐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있지만은 그런 건 대중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워낙에 비싸니까 거기다가 뭐 완전히 나 롤스로이스 전기차 타 이런 건 다 컨셉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대중성이 있는 고급 브랜드에서 이제 제네시스 80으로 해서 전기차를 냈는데 이게 보니까 전기 충전구가 앞쪽 흡입구 쪽에 달려있고 뒤쪽에 배기구가 없다 뭐 이런 거를 빼면은 외관상으로는 G80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성능도 보면 제로백이라고 하죠 4.9초니까 뭐 감동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얘기잖아요 제로백이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완전 충전 후 주행거리가 현대차 전용 전기차죠 아이오닉5하고 비슷한 427km니까 이게 뭐 럭셔리 세단이라고 해서 기능이 확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외관이 럭셔리라고 해서 그게 또 내연기관차처럼 이렇게 차등이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2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능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건 차 천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가지고 배터리 충전 효율을 좀 올리는데 이게 과연 뭐 엄청난 효율을 끌어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루 6시간 정도 태양광을 충전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6시간 태양광이라는 게 야외에 있어야 되겠죠 지하주차장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태양광 패널이 없는 전기차보다 연간 1150km 더 간다는 거야 연간 매일 6시간 세워놓으면 감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1150km 두 번 충전하는 게 나도 이게 충전 전기차를 안 몰아보니까 하기에 이게 앵권하고 그러면 똥시 타지 큰 의미는 없네요 1150km 정도 더 달릴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상공장이 또 섰어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 GM 대우도 섰고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워낙 조조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기존 차종 내연기관 차로는 안 될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라든지 EV6도 이번에 기아죠 EV6는 무대에 올렸고 수소차 넥소도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의 중국 시장의 어떤 재진입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재기의 발판은 내연기관 차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G80을 비롯한 럭셔리 혹은 아이오닉 같은 전용 전기차 쪽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도요다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도 대부분 전기차를 냈습니다 전기차 사실 도요다는 좀 소극적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이런 쪽으로 갔던 건데 여기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BZ라는 브랜드를 보여줬다고 하고 세계 1위 업체죠 폭스바겐도 대형 크로스오버 전기차 ID.6를 ID.6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이 점이라는 얘기를 해서 없어 보였네요 이 점식 그리고 페르세드 벤츠는 준중형급 전기 SUV죠 EQB라는 걸 처음 공개를 했다고 SUV죠 그러면 SUV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자동차 업계에 지금 전기차 침투이라는 게 4, 5%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신차 경쟁에서만큼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원 다 전기차 쪽에 사활을 거는 경쟁적인 출시가 이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과연 시장이 커지는 그 속도를 테슬라가 뛰어넘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이제 사실 아우디라든지 또 우리 현대차의 이런 아이오닉이라든지 아우디도 E-tron이 꽤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잘 나가요 E-tron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타보면 럭셔리하지 E-tron E-tron 그렇죠 하닥 가닥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브랜드에서 어떤 내구라든지 정프로가 항상 문제를 삼고 있는 단차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10종 20종 30종 막 내버리면 그쪽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저기 한 게 기존에 세일즈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영업 직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이런 외제차 파는 세일즈맨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그러면 과연 세계 시장의 판세가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중국차 전문 업체들의 어떤 스타트업 쪽에 혁신적인 기술 같은 것도 출시가 돼서 굉장히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웨이가 P5와 비슷한 수준의 자유기능 기능이 적용된 아크복스 알파 S 모델을 선보였는데 중국 기준 700km 안팎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고 그래요 700km? 700km 그리고 10분 충전으로 최대 197km를 날려야 돼요 이게 나는 더 감동인 것 같아요 10분 충전이 197km이면 한 번 해볼 만하겠지 웬만한 데는 다 가지고 10분이면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고 전화 한 통과 사소한 거 한 통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화웨이 같은 데서 이런 걸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뭔가 사실 전기차를 좀 멈칫하게 하는 건 충전 속도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가서 30분 40분씩 있어야 된다 이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이는 게 중국 업체들이 물론 상하이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의 혁신도 선보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하이 모터쇼의 화두는 역시 전기차 대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업체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재개가 되는 거죠 다음 달 3일부터 되죠 그렇죠 개인들도 공매도를 어느 정도까지 연원이 이런 거예요 공매도 제도는 작년 3월에 일시적으로 3월 15일입니까 세웠는데 그거는 장이 너무 급격히 빠지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세웠고 6개월 한시적이었는데 6개월 연장을 했다가 이것도 한이 많이 얘기가 많다가 금융위에서 작년 11월입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5월 3일부터 코스피 기준으로 200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우선적으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건 여전히 공매도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의 구조가 있었냐면 공매도 하라니까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인만 드립다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99대 1이라는데 이 얘기를 저도 많이 했고 그랬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네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약에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살짝 이렇게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는 아닌 것 같고 살짝 이렇게 수평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게 개인 대주 제도를 개선해서 실시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 대차라는 용어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공매도는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하는 걸 대차라고 그러고 개인들이 하는 걸 대주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리는 행위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빌리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접근성이 제한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에서 마련한 안은 말씀드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은 증권금융을 매개기관으로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개인들이 비교적 편하게 대주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신용융자를 하잖아요 신용융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담보를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담보 잡히는 건 상환할 때까지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보를 준 건 담보를 준 건 그 담보 준 거를 신용대주의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융자하고 대척점에 있는 게 신용대주라는 거거든요 돈도 빌려서 주식을 네가 100만 원 있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씩 살 수 있으면 반대쪽에 주식도 빌려서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증권사도 제약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대주라는 게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도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눈다는 게 이제 금융위의 얘기예요 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초보 투자자들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한 다음에 3천만 원 한도로 대주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그 기간을 지나면 5천만 원까지 또 그 기간을 지나면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과거에 공매도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신규 투자자들은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 30분짜리 하고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1시간 등을 사전에 이수해야지 이제 이 대주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이겠죠 그건 당연히 온라인이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가 있고요 20일이니까 오늘부터군요 그래서 이걸 하면 연말까지 이 교육은 무료래요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연말 지나면 유료로 전환한다니까 제가 일단 배우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일단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 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은 과거 공매도 거래를 했던 증권사를 통해서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데 그럼 그 증권 가서 하라는 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투자 한도를 1단계는 신규 투자자 교육을 이수한 신규 투자자는 3천만 원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2단계 거래 횟수가 공매도 대주를 해서 공매도를 친 거래 수가 5회 이상 및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7천만 원까지 제가 아까 5천이라고 잘못 얘기했군요 7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2단계 투자자가 거래 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지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액이 크다거나 예를 들면 전문 투자자 교육을 이사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한이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이제 공매도 재개에 맞춰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증권회사라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는 데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 KF, BNK, 상상인, 한양, 교보, 부국증권, 유한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 삼성증권, 미래에셋 여기는 이제 바로 되고요 왜냐하면 전산이 완비가 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염승환 부장회사네요 이베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르츠, KTB, IBK, DB금융투자, 한화, 현대차, 신용유화는 연내에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월 3일 날 안 된다는 거니까 나 여기 거래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주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린 17개 증권회사에 계좌를 트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미리 이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공매도의 시행과 더불어서 개선돼서 시행될 개인의 공매도 투자를 위한 대주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 간의 또 개인 간의 어떤 차별점을 완벽하게 해소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신고 제대로 안 하면 벌금도 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좀 두려워요 우리가 신용 거래 했다고 저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여튼 공매도다 보니까 이런 제약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사를 좀 꼼꼼히 더 보시고 만약에 대주 제도를 서비스를 대주 제도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린이 콘텐츠를 통해서 개인 공매도 한번 완벽하게 공부해드리는 시간 제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는 꼭 그거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꼭 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에서 먹는 게 더 쉬운데 그래도 또 많이 도전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코인 얘기가 또 뉴스에 나오는데 영국에서 정부가 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리시순학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재무장관으로 굉장히 헌출하기 인도인가 파키스탄계인데 사실 영국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상 다음에 서열이 재무장관이에요 챈슬러라고 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윗을 알렸는데 브릿코인이라는 트윗을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영란은행이죠 가상화폐 브릿코인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기 위한 테스코포스를 출범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유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있고 또 중앙은행들도 사실 이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CBDC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움직임이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민은행에도 있고요 일부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것들을 스타디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브릿코인을 비롯한 CBDC가 일반화된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시스템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래가 되는 중앙은행의 어떤 저거는 이 가격이 막 이렇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안정성이란 말이죠 그거를 어떤 대체하는 어떤 디지털 화폐 변동성이 자고 나오면 100% 오르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뭐 중앙은행가들이 정답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가상화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시장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못하는 권역의 가상화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이 당국자 규제를 좀 많이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규제 이슈가 아마 앞으로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규제의 강도는 가격의 상승과 비례할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 가지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언컨트롤러블 해지네 왜냐하면 가격이 높다라는 건 참여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중앙은행 및 재무부라든지 이런 당국에서 이 시장이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렇죠 또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어떤 위험인자가 더 크다 커졌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규제에 대한 발언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뜨문뜨문 나옵니다만 아마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두 달 사이에 각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규제 당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발언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는 규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조치들이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그 함의를 가진 게 중앙은행들이 스스로 암호화폐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움직임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선봉장에 영란은행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 격인 영란은행이 나서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인 뉴스까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조금 길어졌네요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